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최장의 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LG전자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LG전자가 최근에 여러 사업부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요? 네, 가치 투자를 유명하신 강방천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펀드에 삼성전자를 2016년 이후에 담은 적이 없다. 근데 지금 LG전자 우선주가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10% 이상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9.83이나 9.79 그 금액에 따라서 최고치로 채우면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LG전자를 왜 물론 모든 그 어떤 그루들 있죠? 가치 투자의 그루들이 모든 거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어떤 우리 레퍼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가. 조금 그 가치 투자 중에서도 되게 과감하게 감격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공모펀드도 사실은 많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팔지 않았고 처음에 원래 저기 예술의 전단 근처인가 거기 가면 직판으로 팔았었던 굉장히 특이한 펀드의 이력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LG전자를 일단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워렌 버핏도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명함이나 그런 선택에 대한 부분 누구보다도 되게 앞서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LG전자를 택한 이유 어떤 배경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가. LG전자의 어떤 변화에다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그쵸? 지금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벌고 있는 반도체 영업이익을 다 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버거운 게 사실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LG전자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전자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SK하이닉스랑 더 유사하고요. LG전자는 삼성전자와 같이 전자라는 기업이 기업명에 들어가 있지만 LG전자가 하는 전자는 그 삼성전자가 하는 전자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물론 가전 부분에서 홈가전 부분에서 그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삼성전자의 뭐 디스플레이나 우리 TV나 그 뭐 냉풍기나 공기청정기 부분이 지금 반도체나 휴대폰만큼의 어떤 위상이 아니잖아요. 위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 점유율 끌어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아니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홈가전이 가장 내놓을 만한 왜냐하면 금성전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에 최근에 진출을 했어요. LG전자 일단 4개로 나눠보면 항상 실적 발표 때 4개 사업보로 나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먼저 나오죠. LG전자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보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보도 있죠. LSI라고. LG전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안 하니까요. LG전자는 생활가전 H&A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요. 항상 홈엔터테인먼트 HE 그 다음 자동차 부품하는 VS 전장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매출액이 적은 사업부가 비즈니스 솔루션 BS 부분입니다. 이렇게 4개 사업부로 보통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매출액 점유율이나 이런 게 높고 중요하게 높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도 항상 반도체 휴대폰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전이 나오고 그 다음 신사업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LG전자가 전기자 충전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구 설계 플랫폼 R&D를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에 B2B 사업을 담당하는 BS BS가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B2B 우리가 일상적으로 LG전자를 만나는 것은 생활가전이나 홈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서 전장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고 BS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은 기업 대 기업으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은 사실 간접적인 연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S 사업 부분이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냈다. 그 소식이 보도자료에 나왔고요. 2018년 말부터 CTO 요즘에는 CEO 말고도 밑에 굉장히 많은 CT니까 테크놀로지가 들어갔겠죠. 기술 총책임자가 있어요. CTO도 있고 의장도 있고 옛날에는 CEO라는 거 하나로 통일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기업 창의력 최고 책임자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C 가운데 글자를 바꿔서 굉장히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CTO라고 기술 총책임자 바로 아래다가 ANB라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오토모티브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 여기서 모빌리티 융복합 서비스 분야 선행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2020년에 GS칼텍스 서울 서초구에 미래형 주유소에 여기 서초구에 사시는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존에 거기가 그 전에 SK 저도 넣었는데 그때 SK였다가 현대인가? 뭘로 바뀌었다가 GS로 바뀌면서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는 GS 삼방주유소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왜 삼방주유소냐면 기름도 넣을 수 있고요. 전기도 충전할 수 있고요. 수소도 충전할 수 있고요. 미래형 저기 저기 라서 완전 기존 주유소보다 조도를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굉장히 밝고 밤에 봐도 정말 그 우리 옛날 뭐 미래시대에 다룬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있거든요. 거기는 미래형 주유소가 아니죠. 미래형 그 어떤 플랫폼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미래에는 이런 식의 플랫폼이 들어설 거다 해서 약간 시범 케이스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지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 통합관리 솔루션을 지금 CTO 산하에 있는 ANB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넓혀가겠죠. 향후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BS 사업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물론 전기차 전장 사업을 한다고 하만도 인수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항상 삼성전자의 뉴스가 나오는 항상 머리에는 TSMC와의 미래의 나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그걸 꿈꾼다.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LSI 사업부에서 엑시노스를 통해서 내재화를 시켜서 그 부분만 굉장히 주력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사실 하만 인수 이외에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전기차가 같이 뉴스에 얽히는 것은 자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최근에 전기자동차랑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얽혀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더 확장시켜서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전기차 전장 사업에 진출해서 마그나 얘기나고 그것까지는 들으셨잖아요. 그 후에 인프라 사업까지 LG전자는 진출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전기자동차 부분에 BS 사업 부분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전자는 삼성전자와 전혀 다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전장 사업에서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장 사업에서 VS 부분이죠. 자동차 부품. 아까 비즈니스 소설 비전 BS 부분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VS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업이 흑자를 기록할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적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LG전자 지난해 세계 차량용 통신장비 TCU 점유율 35.2%로 1등을 차지했고요. GM하고 폭스바겐의 TCU 공급량을 늘리고 있고요. LG전자가 우리가 생각하던 금성 시절의 LG전자에서 지금 완전히 황골탈퇴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요. 유럽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금 TCU 세계 차량용 통신장비 1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협력해서 이것 때문에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급등했던 부분이 나왔던 거죠. 마그나랑 협력해서 이제 전기차 부품 회사가 된다. LG전자는. 그렇게 돼서 이때부터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생산하는 엔진이죠. 생산 합작법인 LG 마그나 2파워트레인을 설립했죠. 그래서 LG 마그나가 향후 대규모 투자를 할 거고 전기차 부품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장 사업, 전자장치 사업 부분을 굉장히 키운다는 얘기죠. 생활 과정이나 홈 엔터테인먼트가 지금도 주력이지만 자동차 부품 사업, 이쪽을 이제 어떤 생활 과정과 홈 엔터테인먼트와 맞먹는 분야로 키울 지금 야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LG전자 VS 사업본부는 인포테인먼트를 담당하고요. 우리 엔터테인먼트랑 인포, 정보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손이 놀고 눈이 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걸려서 어디 지방에 가는, 출장 가는 일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운전해서 시간 뺏길 필요 없이 거기서 자료를 읽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VS 사업본부가 인포테인먼트를 담당하는 축이고요. JKW라고 JKW라는 이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 회사를 인수했어요. 램프. 그래서 이건 차량용 조명. 차량용 조명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앞으로는 달라져요. 지금 어수룩하게 분위기 있게 노란색이잖아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조명이 천평균적인 조명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램프에서 인수했고요. 마그나, 아까 파워트레인, 이 파워트레인 협력회사 세운 거 여기는 당연히 전장 엔진, 자동전기차 엔진 이쪽으로 주역을 할 거고요. 그래서 VS 사업본부와 JKW, 마그나 이렇게 전장사업 부분을 이끌 수 있는 삼각편대를 엔진전은 구성을 시켰다. 그다음에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는 미국의 차량 사물 통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물 인터넷 있죠. 사물 인터넷하고 비슷한 건 차량 사물 통신이라고 V2X 스타트업 소나투스라는 기업의 40억 원의 규모 지분 투자를 했고요. 11월 달에 사이벨럼 지분을 69.6%를 확보했어요. 사이벨럼은 자동차 사이버보안선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자동차가 무슨 보안이 있어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듣는 자동차도 있었죠. 카세트 테이프에서 CD 넣다가 CD가 아예 CD2 입구가 없는 자동차도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CD나 넣고 그거 CD나 테이프, 김광석 노래 들으려고 테이프 넣었다고 그 테이프가 해킹단다고 크게 김광석 노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통신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안에서도 보안이 해킹이 되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내가 통화한 내용들이 유출되면, 그렇죠? 내가 연인하고 은밀한 대열을 나눈 것들이 해킹당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보안이 중요해져서 이스라엘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선도업체 사이벨럼 지분을 산 겁니다. 지금 LG전자는 완전 다른 쪽을 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력들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벤치의 전기 자동차, 2022년형 EQS 모델의 P-OLED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했습니다. LG전자가 또 홈 가전, 홈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또 삼성전자랑 지금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면적 디스플레이, 그리고 초고화질의 OLED 그것들이 이제 차량에 장착되는 것이죠. 차량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지면서 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벤치가 이미 LG전자 거를 장착을 했고 텔레메틱스, 차량 무선 인터넷 기술 이 텔레메틱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옛날에 과거에 각그랜저의 고급형 차량에 전화기가 달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고 그때는 그 각그랜저에 있는 전화기는 정말 그냥 전화만 됐던 것이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그 각그랜저의 전화기가 있던 시절에도 그 놈 목소리에 그 범인을 아직도 못 잡았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실종된 그 어린이분. 안타까운데 그걸로도 못 구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범죄들이 지금 다른 요소로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런 차량 텔레메틱스 기술이 있다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검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기 텔레메틱스에서 교통정보 주고 차량 사고 시 긴급구조도 가능하고요. 도난 차량의 위치 추적이라든가 원격 차량 진단 기능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전의 그런 어떤 범죄 사례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데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텔레메틱스 분야에서 독일 전장에서 콘티넨타라고 1위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는 우리가 뭐 우리는 사실 LG전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뭐 집안에서 쓰는 스타일러라든가 뭐 그냥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LG전자를 보통 만났는데 지금 이제는 보니까 벌써 통신장비 TCU에서 유럽 제외하고 전 대륙 1위죠. 그리고 텔레메틱스 분야에서 독일 전장에서 콘티넨탈 1위 경쟁하죠. 지금 벌써 어떤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의 GM 폭스바겐 벤치에 LG전자의 기술력들이 탑재되고 있고 LG전자를 예전처럼 공기청정기 에어콘 TV 만드는 회사 그걸로만 평가받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 탄생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다양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사업부의 실적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까?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기존 사업부도 나쁘지 않죠. 나쁜 게 있었는데 나쁜 건 다 쳐냈죠. 나쁜 건 쳐냈고요. 기존 사업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HN 사업부, 홈 생활 가전 사업부죠.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컬렉션이 이게 지금 대박을 일으켰습니다. 삼성의 비스포코도 마찬가지고 이거 오브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색들이 다양하게 옛날에는 컬러 강판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가전은 백색 가전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하얀색이었고 아니면 블랙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판 색깔이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만 뽑아냈는데 요즘에는 컬러 강판이 굉장히 철광 회사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브제라던가 비스포코가 뜨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스팀 가전, 스팀 가전이 계속 지속적인 인기고 최근에 뜬 거는 퓨리케어, 에어로타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공기청정기인데 공기청정기 다 동글동글하고 옛날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동그리 로봇, 금색 로봇처럼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에어로타워 보시면 정말 약간 피라미드 스타일로 멋있게 치솟아 있잖아요. 약간 디퓨저를 대형화시켜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모양도 굉장히 멋있고 성능도 좋아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식물 가전 티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집안에서 비대면 사회에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미국은 텃밭 가꾸기라고 해서 미국에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마당이 있어가지고 경운기 조그만 걸 쓰고 미니 트랙터를 사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또 실외기에다가 화분 놓고 이러면 경비실에서 연락 오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키움 같은 걸 사가지고 여기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떴고요. 그래서 이런 신박한 아이템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H&A 사업부가 굉장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가장 선봉장 역할을 지금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부도 마찬가지죠. TV는 계속 이제 대면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맥스나 이런 것들을 영화관에 보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OTT를 넷플릭스를 보는데 조금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대부분 큰 것들을 사거든요. 아파트 평수가 작더라도 TV 같은 경우에는 100인치짜리 이상을 해서 약간 홈시어터 같은 걸 구축하고 싶어서 그래서 점점 초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프리미엄 제품화. 그리고 올레드 TV, 이런 초고화질.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가고 LG전자가 글로벌 OLED TV 점유율 가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홈엔터테인먼트, H&A 사업부 이쪽은 계속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번 돈으로 이제 아까 그 VS 사업부를 굉장히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 가전사업부와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부도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로봇 사업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데요. 네. 일단 그 안 되는 사업을 접은 게 컸죠. 휴대폰 사업을 접었을 때 LG전자에게 다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폰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LG전자 폰을 쓰는 사람들 중에 일부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 안 돼. 어차피 그렇게 수년간 해봤는데 안 되지 않았냐. 삼성전자한테 안 되는 거 아니까. 뭐 접어라 접어라 하는 얘기가 그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썼는데 작년에 드디어 휴대폰 사업을 철수했잖아요. 과감히 접은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휴대폰 사업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죠. 사실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LG전자는 계속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연도 6월 30일 이제 두 달 남았죠. 두 달 뒤에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패널 사업까지 철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0년부터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고요. 12년 만에 태양광 셀 모듈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인곳에서부터 셀 만들고 셀 붙어있는 모듈 만들고 그다음에 시스템 이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지금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부터 셀 모듈까지 중국 업체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고효율인 N타입에 LG전자는 투자하고 있었는데 중국 업체는 조금 싸고 떨어지는 P타입의 주력을 했어요. 그런데 P타입이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N타입하고 기술력은 비슷한데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게 돼버린 거예요.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접었고요. 그거 접고 나서 지금 이제 BS사업본부에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한다고 BS사업본부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은 전기차 충전 사업 그리고 ID, 샤이 샌이지 있죠. 우리 전광판, 건물의 전광판 같은 거 상업용 TV, 로봇사업 이런 거 집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사업은 앞으로 BS사업 아까 전기차 충전 사업하는 매출 부분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기 시작할 건데 2018년에 이미 클로이라는 청소 안내 서빙 로봇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봇, 커피 끓여주는 로봇에 잔디깎이 로봇, 실내 배송 담당 로봇 이번에 네이버 본사 사업 새로 삼겼죠. 거기 보면 네이버 직원분들은 이제 다 저기로 배달받습니다. 비품 같은 거 로봇이 사무실로 배달해 주고요. 우아한 형제들 현대 렐리베이터와 특화 로봇을 만들었고 가장 최근에는 지금 비대면 방역 살균 로봇 LG 클로이, 아까 2018년에 내놨던 클로이 이름 따서 클로이 UVC봇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방역에 대한 게 지금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벽을 따라서 얘가 실내 공간을 이동해요. 그러면서 본체 좌우 측면에 탑재된 자외선 C를 쏴서 유해 세균을 제거해 주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로봇 사업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BS 사업부가 4개 사업 부문 중에서 지금 매출 점유율이 가장 적고 비중이 작은 부분인데 아까 보면 전기차 충전 사업 그리고 그 건물, 초대형 건물의 샤이니지 광고판 그다음에 이런 로봇 사업 이런 부분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VS, BS 사업이 앞으로 부분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G전자는 안 되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는 등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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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